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첫 번째 봤던 시험이죠. 1회 시험으로 봤던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다평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문제도 유형을 한번 분석하시고 그 다음 문제 내용도 한번 풀의도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맞춰야 되고 또 어떤 문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기구 등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중요한 건 지금 나오죠.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다 덮으셨죠? 제가 이거 문제를 풀 때는 가급적 책을 덮으시라 합니다. 거기에 있는 해설과 답을 보시면서 하면 안 되고요. 저와 함께 답안지, 백지만 한번 내셔서 같이 고민하면서 핵심 사항들을 지금 적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요. 자, 충전 부분에 대해서 감전을 방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똑같은 답안을 요구하면서 다르게 문제를 하나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감전이라고 그랬죠? 전기에서 감전 그러면 접촉이 돼야 되겠죠? 전류와 인체가 접촉이 돼야 감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접촉에 있어서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으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직접 접촉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전기의 충전 부분에 신체가 닿아서 일어나는 게 직접 접촉이라고 그랬죠? 충전 부분이나 아니면 전선의 피복을 벗겨내고 구리선을 바로 잡는 경우 이게 직접 접촉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접촉이라는 말은 충전 부분에 닿는 거고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충전 부분에 접촉을 방지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와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같은 답을 요구하면서 문제를 이렇게도 낼 수 있고 전기에 있어서 직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쓰세요. 접촉하는 것도 똑같은 답안으로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간접 접촉이고 간접 접촉은 또 무슨 얘기죠? 누설 전류, 누전을 얘기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직접 접촉은 또 충전 부분에 대한 감전 방지를 지금 하면 되는데 간접 접촉부터 이왕 섞는 김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억을 살려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접지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전 차단기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나머지 기타 등등 해서 안전전압 이하의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절연을 철저히 한다든지 또는 전기에서 가장 안전한 이중절연 구조를 쓴다든지 비접지식 전류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충전 부분 즉 직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냉장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냉장고 안 있는 충전 부분을 사람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껍데기 한다 그랬죠. 그런데 답안에 껍데기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외함이고요. 완전히 폐쇄되어 있다고 해서 폐쇄형 외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절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절연이 되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아니면 절연 덮개를 설치하고 같은 얘기죠. 또 세 번째도 같은 절연이 들어가면 된다 했습니다. 절연 물로 완전히 덮어서 감싸는 거죠. 감싸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마도 제일 중요하죠. 개수가 더 필요할 때는 네 번째는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람과 이미 격리가 되어 있죠. 구획된 장소에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이 출입이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방호 표지판, 접근 금지 이런 표지판을 갖다 붙여두면 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전주 위, 그 다음 철탑 위 이렇게 사람과 격리되어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관계 근로자 외의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는 이미 격리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충전부를 하면 된다. 충전부를 설치하라. 그래서 전주는 위로 올라가고 철탑도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변압기를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답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전기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폐시행 외암이 가장 중요하죠. 폐시행 외암하고요. 그 다음 절연 효과 있는 절연 방호망 그 다음에 절연 덮개죠. 절연용 방호구 또는 방호망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연 물로 완전히 덮어서 감사면 되는 거죠.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런 것들은 이미 구역되어 있는 장소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끔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면 되죠. 전주위나 철탑 위로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폐시행 외암, 그 다음에 절연 방호망, 그 다음에 절연 덮개, 그 다음에 절연 물로 완전히 감산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전기는 이러한 접촉 다음에 또 정리하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전기가 나오면요. 접촉 다음으로는 작업이라 그랬죠. 작업은요. 절연을 차단하는 정전 작업과 활성 작업 또는 충전 작업으로 나누어진다. 거기에 관한 안전 기준들도 또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프라이밍, 벨터, 첸.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동력을 전달하고 회전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딱 나오면 바로 네 가지가 나와야 되죠. 덮개, 울, 슬리버, 건널다리. 다 덮는다는 덮개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뿐이죠. 건널다리는 특히나 컨베이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육군대 이름을 건너가는 다리라고 해서 건널다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덮개, 울, 슬리버, 건널다리는 시험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덮개, 울, 슬리버, 건널다리. 세 가지 적으라 했기 때문에 건널다리를 다 넣어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하나의 센스입니다. 네 개 적으라 그러면 건널다리를 따로 빼서 또 네 개를 적으면 되겠죠. 공장의 설치, 설비, 배치 단계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습니다. 큰 데서부터 기계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을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건물 배치를 하고 건물 안에 기계를 배치하는 거죠.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 중에서 어디에 건물을 배치할 것인가. 건물 안에는 기계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 1, 2로 가면 되겠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기회에 문제를 한번 보셔도 충분히 다음에 나오면 아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처음 이 문제를 접하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머지역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상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죠. 그렇죠? 여기에 풍속, 강우량, 강설량인데 하실 때 순서를 공부하실 때는요. 풍속, 강설량, 강우량 이렇게 하시면 11, 1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미터 퍼 세컨드에 미터 다음에 센치미터, 미리미터가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이 좀 입자가 크니까 센치미터, 그 다음 미리미터 둘 다 시간당, 시간당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1, 1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위를 묶어서 아마도 같이 써야 될 경우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만 쓸 때는 간단한데 이 단위까지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여 나올 때는 반드시 단위도 같이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